음 이거 들고 바로 사막보스 가도 깰 수 있다. 아 몸바깍인데 이거? 떼엄. 봐봐 정의사이다. 싸기 덱이다. 떼엄. 손목검만 있어도 다 좁힐 수 있어. 저거 넣을까? 체모. 나 치알모는 필요없겠다. 두배니까. 필드옵테인. 아랫도리에 간백이 없는. 수돌이 아니라 그냥 돌인데. 수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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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많으면.. 아이고 잠깐만 이거 엄청난 덱이 나오겠구나 이게 프리즘의 힘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빨간마 카드가 사귄 거잖아 물론 단독 시너지가 이긴.. 아이언클레드한테 있긴 하지만 단독마저 아이언클레드가 더 잘 쓰잖아 사일런트보다 사일런트는 단독 내려놔야된다 아 이걸 봤네 이걸 퍼펙트를 못하네 지금 바로 심장 카드 심장 카드 심장 때려팔 수 있을 것 같다 그 피 먹을걸 생각이 짧았다 근데 뭐 카드 먹을 필요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하지만 카드를 보고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하지만 카드를 보고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뭐 그냥.. 없어도 방어가 되니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치 갓밀 강력한거 봐 거기서 프리즘이 프리즘 넣을까? 밸런스 패치할까? 근데 이거 왕관이라서 프리즘 먹어봤자 카드 못 먹을텐데 아 그래도 제블리즘 사바카 아 그래도 제블리즘 사바카 밸런스 패치 진화 필요할란다 진화 필요 없겠지 어둠의 봉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방어력이 난관 회생보다 더 잘 쌓이네 방어력이 난관 회생보다 더 잘 쌓이네 정밀 결사된 정밀 결사된 정밀 결사된 폭풍 폭풍이 폭풍이 왜 나와 내 꼬로미 아니 이거 그냥 저주잖아 안 먹어 병 속에 쓰레기 병 속에 쓰레기 병 속에 쓰레기 흥 Germ 저 나애플 정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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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이게 조약이라므네 너무 좋다 정문성 와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도마뱀도 위험해지면 꼬리를 자르는데 도마뱀도 위험해지면 꼬리를 자르는데 단도 좀 하키나야겠다 도마뱀도 위험해 도마뱀도 도마뱀도 저거 불 세게 돌아야 꼴락힘 3오르는데 정밀 강화도 안한거 쓰기만 하면은 데미지 3오른다 이거 실화냐 이거 진짜 어? 거기다가 단돈은 여러개 남아서 정밀 사기당 이득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제발 맞지?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싶으면 정밀을 쓰십쇼 망치? 근데 아직 강화할거 남아있지 않았나? 별로 안남아있긴하다 망치집을 꺼버렸네요 망치집을 꺼버렸네요 근데 뭐 어쨌든 현돌집어도 깨는건 마찬가지일거같은데 트러블 필러팽 이거는 염주다 아 염주가 아니라 수반이다 방어력 우주 가게는 아이소 나네 깨시 어떡하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구르기 아이소 나네 아이소 나네 그래도 안고싶은 아이소 나네 아이소 나네 자 그 후에 글드와 단두 하나에 몇 방어야 이건 방어도 미쳐돌아가네 참없이 방어 999에 깼는데 이규준 미쳤습니까 효복 2개 왔어 엘리트 잡지 말까 굳이 잡을 필요도 없어 보이네 엘리트 상대할 가치가 없네 안되요 뭐야 이게 먹심할까 퍼펙트할때 먹는게 나세하니까 펭이다 펭이 어 아 뭐 근데 딜이 모자란건 아니라서 다음 상점 볼까 아니면 여기서 전장이나 지울까 전장이나 지우는게 훨씬 이득일 것 같긴 한데 세모함 무겜각 망바 망반보다 지금은 거무가 더 낫다 과도자 잡을 수 있겠는데 의미 이따 이따 이 이 탕어력 우주간에 단도마저 아이언 클루트가 더 잘 쓰는데 사일런트는 뭘 해야 하는가 파코디라 가지마라 사일런트 알 수 있는게 없다 아 패기 다다다 심호 주판 심호 다음 층가서 강화하면 되겠다 사일런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쏘 금일이 있어도 되겠다 헬핑스에 깐스러 내줘 평도가 맨 밑에 있네 이렇게 보면 무감각이 얼마나 개사기 카든지 알 수 있죠 인공물 도박군 도박군 와 불풍기 똥풍기 히힛 정밀술 1코스트가 아깝다. 수리건이 있어도 난다니 현장밖에 없어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무수한 정밀러들의 영혼을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신하듯도 기대해 봅니다. 아 이기심검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만... 뗄까? 여기서 파워 카드, 설계, 에너지, 포션까지 먹읍시다. 어? 이거 모드야? 아니면은 패치된거야? 두줄이 되어있는? 두줄되는거 모든네? 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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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니면 픽액을 해야돼 아.. 심옥도 주판때면 되겠네 퍼펙트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됐었는데 조약스면서 제거다 좀 할꺼야 뭐 아무튼 이렇게 심장 퍼펙트 각이 거의 나왔는데 됐다 수우면 와 정밀 시작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수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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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